이상해, 뭐해? 나 더불어! 뭐가? 해? 아, 이거 좀 존나 싶은 거죠? 쟤도 좀 감당하게 좀 좋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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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나는 이 세계를 지키면서 오신 피라디라 거예요. 혹시 이 삶의 눈은 전설에 대해 알고있나요? 어둑해진 하늘을 보고 커다란 날이 떠오르고 신비한 숲이 열리고 산 꼭대기에선 지워진 벽화들이 살아 움직이는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워진 벽화친구를 무사히 디피랑으로 데려가주고 신비한 축제를 함께 즐겨봐요. 지워진 벽화친구를 무사히 디피랑으로 데려가주고 신비한 축제를 함께 즐겨봐요. 신비한 축제! 지워진 벽화창! 지워진 벽화창! 지워진 벽화창! 오늘의 시장은 소재입니다. 오늘의 시장은 제가 오늘는 매우 화나다. 매우 화나다. 제는 이곳은 비가와 있는 데는 오는 딸기맛을 설정해 오는 딸기맛을 설정해서 오는 딸기맛을 설정해주는 딸기맛을 설정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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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